감스트 뮤직비디오 공개 감스트 뮤직비디오 공개 자 렛츠고! 누가 만들었냐고? 그냥 시청자요 자 이거 끄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오 야 이거 왜 따로 올려야겠다 미쳤다 우리 미나무 오빠 됐어! 야 이거 봐 한 개 새끼야 당연히 Problem 아!! 젞아 웃 Крас 오우우우우우우우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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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ㅈㄴ 웃기애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기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추천을 눌러주고 흥겡무함... 흥겡무함 사랑해 흥겡무함 아, 저 CC안써요 저 CC안써요 네 저 CC안써구 오빠가 어디 사냐구요? 아, 그런건조 알려줘 보세요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됐는데 모델 쪽에서 가보세요 남캠 남캠 이때 시청도 많이 철을 받았어요. 라면 끓이고 나가고 그래서 질문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미용실 어디 다니냐고요? 미용실이 집 앞에 다니는데 제가 받는 누나가 있어요. 누나한테 이제 받곤 하죠. art hombre pare 존나맛기네 우아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진짜 아이 노래에 뭔가 딱딱 맞아 이웃농기 이웃농기 이 쾌 와우 흐허허헣헣허허허 흘러 윈 자 여러분 오늘 12시간 100개만 쏘면 이런 리액션 볼 수 있습니다 와우 리액션이야 황제 네 아니 맞잖아요 아 뭐야 아이즈컵 왜 나와 아 잠깐만 아니 아이즈컵 왜 나와 아 아니 이거 좀 가리자 끝났어 어차피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좀 잘 만드지 않았습니까 대단하네요 여러분들